아니 너희들 한숨 쉴 때 있잖아 장국풍이가 옛날에 그런 캠페인이 하나 있었어 왜냐면 끝에다가 아짜를 붙이는 거야 한숨 쉴 때 에휴 땅이 꺼지겄어 어? 한숨 쉬지마 되니? 걱정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얘들아 90% 이상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걱정들이라고 걱정할 시간 얘들아 공부해 그래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 쉴 때 있어요 장풍이 되느라 걷다 보면 이렇게 한숨 쉴 때가 있는데 한숨 쉴 때에다가 뒤에다 아에 대한 전면을 딱 붙이는 거야 어떻게? 후아! 이해해? 그러면 얘들아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고 후아! 되니? 후아! 오우와! 와우